안녕하세요 코고입니다. 21번째 오픈모임 광화문에 왔습니다. 오랜만에 이순신 장군님 동상 한번 보고요. 잘 계시네요. 날씨가 참 좋습니다. 지난번 모임에서 나눔해 주셨던 아이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새로운 분이 아직 안 오셔서 다음번 모임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에듀오드 컷받침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신기한 핑퐁호 모임이 일찍 끝나는가 싶었는데 한 분이 더 오셔서 장소를 옮겨서 2차 모임을 가졌습니다. 여기서도 2시간 정도 모형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면서 콜사인 고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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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